어쨌든 그래서 고종 때 풍양대비 조씨가 수렴청정화를 하는 체제이긴 했지만 사실상은 흥선대원군이 다 했구요 그니까 처음 10년 동안은 고종의 치세는 아니에요 고종의 치세라기보다는 다 흥선대원군이 뭔가 좀 다 해낸거야 최익현의 탄핵으로 인해서 최익현은 나중에 의병운동하다가 죽잖아요 최익현은 나중에 의병운동하다가 1907년에 을사늑약의 저항에다가 최익현 끌려가서 죽잖아 대마도 끌려가서 죽잖아요 그 최익현의 탄핵을 받아가지고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친정을 시작해요 고종은 1873년부터 친정에 시작을 하지만 이때의 외척은 그러니까 이 외척세도정치가 안동김씨하고 풍양주씨로 끝날줄 알았더니 여흥민씨가 세도가문이 된거야 중전의 힘에 의해서 기용이 되면서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으로 시작해서 각종 그 계양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1882년 임오군란으로 인해서 잠시 흥선대원군이 재집권을 하기는 해요 근데 이때 흥선대원군은 명성황후가 그때 도망갔잖아요 도망을 갔는데 이미 죽었다 그리고 국장 준비해라 진짜로 국장을 치르기까지 했어 국상을 치르기까지도 했는데 결국 1883년 흥선대원군이 다시 청나라 천진항으로 압송이 되요 그러니까 한 한달만에 고종이 다시 복권을 하게 된거야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청나라 간섭을 받으니까 명성황후가 명성황후가 이때까지는 약간 그 뭐 일본 청 뭐 이런데 쪽에 약간 왔다리 갔다리 하려다가 러시아하고 손을 잡게 돼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손을 잡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1884년에 뭐 갑신정변 갑신정변 때 일본을 멀리 하게 돼 김옥균 등이 급진 개화파가 일본 쪽이었거든 그래서 그 이제 그 다음에 1894년에 그 갑오년 농민전쟁 일어날 때 이때 그 뭐냐 청나라에 구원을 요청을 한 거에요 아니 구원 요청이라기 보다는 그 뭐냐 동학 그 동학 농민들을 제압을 하려고 청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 조약 뭐 내용에 의해서 서로 들어온 거야 서로 들어와 이것 때문에 서로 들어오고 나서 그리고 이제 일본에 의해서 갑오개혁이 단행이 돼요 일본이 그 뭐냐 이때 갑오개혁 단행이 되고 약간 그 왕궁을 포위하고 흥선대원군을 복권을 시켜 그리고 뭐 근데 이제 갑오개혁은 사실 흥선대원군이 주도는 못해요 그래서 잠깐 섭정을 하지만 은퇴를 강요받고 갑오개혁을 하게 되지 근데 이제 갑오개혁을 하고 나서 이때 이제 뭐냐 아소정이라는 곳에 대원군이 유폐가 돼요 이 아소정이라는 곳이 이제 지금의 공덕역 근처 그 아마 서울여자고등학교 근처에 그 아소정이라는 별장이 있어요 거기에 대원군을 유폐를 시켜요 그렇고 네 새로운 분들 추천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음 근데 이제 일본 청나라가 청일전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쫓겨나고 일본하고 러시아가 이제 우리나라 두고 약간 이제 붙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 명성황후는 러시아 쪽으로 손을 잡으려고 해요 왜냐면 일본 쪽을 약간 갑신정변 이후 계속 멀리했던 명성황후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1895년에 일본이 그 낭인들을 보내서 그 을미사변을 일으켜요 내가 조선의 국모인이라 음 그리고 이제 을미개혁 때 잠시 개혁을 하겠는데 근데 이제 명성황후가 딱 죽은 시점에 그 단발령이 공포가 되는 거야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 반일 감정 때문에 다들 머리를 안 자르려고 그래 근데 문제는 고정도 잘랐단 말이야 음 그니까 고정이 거의 단발령 시행을 거의 제일 먼저 실천한 그런 사례가 되는 거죠 음 어쨌든 그러는데 문제는 이후에 명성황후가 복권이 돼요 복권이 돼가지고 그 뭐냐 이 과정에서 이제 갑오개혁 을미개혁 막 이런 걸 다 중지시키고 이때 김홍집을 처단해 고정은 그리고 이게 이 과정에서 그 역사학자 그 박은식 있잖아요 박은식이 이 명성황후 암살을 하는 그 조선인 주요 협력자 중 한 명으로 흥선대원군을 지목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고정은 흥선대원군이 죽었을 때 그 빈쇠도 안 찾아갔대요 대한제국 황제가 됐을 때도 어쨌든 그 이후로 이제 그 태자하고 같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겨요 1년동안 그 아관파천을 하게 돼 그래서 을미사적으로 김홍집 등을 다 이제 제거를 했고요 그래서 경복궁하고 덕수궁 이 두 궁을 주로 오가게 돼요 경복궁하고 덕수궁 조선 그 제국 대한제국 시기에는 그렇고요 음 어쨌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고정은 좀 약간 그런 외세 사이에서 음 좀 뭔가 좀 벗어나 보려고 노력은 했던 사람이야 다만 그 과정 그 과정에서 그렇게 힘을 강하게 갖지는 못한 인물이 또 고정이에요 음 어쨌든 고정은 1897년에 그 이제 러시아 공사관에서 그 경운궁 현재 그 덕수궁으로 황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덕수궁에 그 이제 원구단이 있어요 그 덕수궁에서 이제 국호를 대한으로 대안으로 바꾸고 제국선포를 해요 황제가 돼 음 그래서 이제 이때 광무개혁인데 문제는 이 시대 때 음 뭐냐 약간 음 이때 명성하고도 시호가 이때 붙여져요 명성이라고 하고 시호를 명성이라고 하고 이제 그 왕후 중전의 그 장례식을 이제 황후 장례식을 대한제국 선포 후에 치러요 음 어쨌든 근데 이제 고정이 진짜 불쌍한게 나름 그렇게 제국화하고 그런 자주 개혁을 좀 해보려고는 했지만 문제는 이게 구본신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것을 본받고 새로운것은 참고만 한다 그래가지고 약간 그렇게 혁신적으로 변하지는 못했어요 음 음 그리고 이 을사늑약 때문에 사실상 외교권이 박탈이 되고 어쩌면 어쩌면 제국을 열면서도 그 일본이 서울을 점령해 놓고 한일의 정서를 강제 체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때부터 중기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이제 러일전쟁이 끝나고 을사늑약을 을사늑약을 고정은 거부했지만 결국은 불법 체결되고 물었어요 음 그리고 이 을사늑약 때문에 음 이제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을 하죠 특사를 파견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결국 강제 퇴의를 당해요 황제에서도 자기가 억지로 물러나는 거야 음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일제시대에 한일이 이제 강제 병합 된 다음에 순종도 그렇고 고정도 그렇고 왕으로 자기가 격화가 돼요 그래서 고정은 이제 덕수궁에 거의 유패되다시피 하죠 이태왕 자기가 받긴 하는데 고정 흥친왕 의친왕 영친왕 영성궁 등등이 일본제국 왕족 자교로 편입이 돼요 황적에 음 근데 이제 일본 국왕인 메이지가 고정 아들인 순종의 동생인 영친왕을 일본 왕족과의 딸과 결혼을 시켜요 음 그렇게 결혼을 시켜 그리고 이제 조선은 고정은 강제 퇴위되고 우리나라가 망한 다음에 이제 1912년에 덕혜 옹주를 얻어요 덕혜 옹주를 다 음 근데 문제는 조선 총독부에서는 이 덕혜 옹주를 황적에 올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니까 왜 그러냐면 그 뭐냐 대한제국이 망한 다음에 태어났다는거야 계속 황적에 올릴 수 없다는거야 그니까 이게 고정이 그 어릴때 생일잔치상에 차려놓고 그 일본의 여러 귀족들을 초청하면서 얘는 내 고명딸이니라 하고 발표를 했어 그래서 이 덕혜 옹주가 일본 황적이 되기는 해요 하지만 이 덕혜 옹주는 결국 일본의 인질로 끌려갔다와요 끌려가고 마라 자 그리고 이제 1919년 1월 21일 한 06시 쯤에 덕수궁에서 이제 고정 황제는 이때 붕어를 해요 붕어하는데 뇌출혈이다 뇌출혈이다 심장마비다 라는 설이 있고 아니다 자살했다 아니면 뭐 그날 한약을 마셨다 식혜를 마셨다 가비를 마셨다 커피 가비라는 영화 있어요 커피를 마셨다 근데 문제는 그 마셨던거에 독약이 있었다 그런 주장들이 있었어요 고정의 사망 원인이 아주 100% 명백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왕세자하고 나시모토 공주의 결혼식을 꼭 나흘 앞두고 죽었어 음 어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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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윤치호가 처음에 이 독살설을 좀 불신을 해요 하지만 궁궐 출입 인사들 만나면서 독살설 쪽으로 약간 방향을 굳히게 됐고요 그러니까 그런 독살설 이날 06시에 덕수궁에서 갑자기 이렇게 뭔가를 마시다가 딱 쓰러졌는데 내추럴이다 심장마비다 라는 자연사설이 있는 반면 한약 식혜 가비 등을 마신 뒤에 이들 음료에 들었던 독약이다 이런 주장이 있는거에요 근데 이제 고종 황제 시신을 수습한 사람의 증언에 예를 들면 한 하루 이틀밖에 안된데 시신이 심하게 부풀어져 있었대요 그리고 이빨이 다 빠져있고 그래서 정상인들보다 더 빨리게 시체가 썩고 있었다는거에요 음 음 그러니까 이때 1920년 10월 13일자 일기의 기록이 있대요 윤치호 일기에 의하면 하나 이상적이라 할만큼 건강했던 황제가 식혜 마신지 30분도 안되서 경련을 일으켰고 죽었다 둘 팔다리가 하루 이틀만에 엄청나게 부풀어 오르면서 통 넓은 한복바지를 벗기 위해서 바지를 찢어야만 했다 왜냐면 한복바지 벗기고 수의를 입혀야되잖아요 자 그리고 셋째 민영달과 몇몇 인사는 약용 솜으로 황제 구내를 닦아내다가 이빨이 모두 안에 빠져있고 혀가 달아 없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넷 넷 삼십센티미터가 되는 검은 줄이 목 부위에서 복부까지 길게 나있었다 오 황제가 봉화한 직후에 두 명의 궁녀가 의문사했다 이게 윤치호 일기에 적혀있다 그런거에요 어쨌든 그렇구요 긍정적으로 뭔가 지식은 국제적으로 넓었던 거 같아 그러니까 막 개항을 했잖아요 개항을 했고 좀 여러가지 개혁을 했지만 일본에 합병되어서 뭐 결실을 보지 못해 안타깝다 그러니까 좀 일본의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사실상의 마지막 군주였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문제는 공인으로서는 신망이 없다 뭐 초기에는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중반에는 여흥민 씨 일가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 내는 국정 그리고 즉위 후반에는 명성황후가 일본하고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것을 막지를 못했다 그런 것으로 비판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말년에는 흥선대원군의 그 임종을 커녕 장례식도 참석하지 않았다 하여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뭐냐 을사득약 이후 에이그 특사 파견까지만 하고 그 이외에 일본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도 있어 그리고 합병된 뒤에 일본항정이 편입되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였대 그래서 이태왕 자기도 받고 일본의 명치천왕이 주는 은사경까지 다 받았다는 거야 그리고 국고도 수시로 탕진했고 어쨌든 권양이라는 영어를 그 고종이 그 처음 즉이란 다음에는요 그 뭐냐 처음에는 이제 계속 청나라의 연호를 썼어요 조선은 계속 청나라의 연호를 쓰다가 그 그 1894년 그 가보년때요 이제 연호를 개국이라고 해요 아니다 어쨌든 어쨌든 그러니까 계속 그 외국의 연호를 쓰다가 한 이제 대한제국으로 넘어가려는 그런 시점에 이제 청 평일 전쟁으로 청나라가 완전히 압력에서 빠져나가니까 이제 청나라의 그런 기존의 그 4대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돼요 그때부터 고종은 이제 우리나라의 왕조는 다시 독자적인 연호로 돌아가게 돼요 아마 조선 거의 최초로 독자적인 연호를 그때부터 썼던 것 같아요 왜냐면 조선시대는 계속 명나라나 청나라의 연호를 그대로 따라갔거든요 고려가 독자적으로 연호를 좀 썼던 그 마지막 시점은 제대로 썼던 그 시점은 왕건 시대의 연호를 천수라고 했던 점과 그리고 한 광종 즉위 초기까지는 독자적인 연호를 좀 썼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중국이 5대 10국 시대였거든 근데 이제 뭐냐 광종이 이제 중국의 주나라가 그 5대 10국을 통일하고 나서 이 주나라 연호를 쓰기 시작했다가 송나라 연호를 쓰다가 그때부터 이제 중국 연호로 갔거든요 그리고 1896년에는 건양이라는 연호를 썼고요 그리고 1897년때부터 광무개혁을 할 때부터 그 광무라는 연호를 썼어요 그리고 정민연의 고종이 퇴위하고 나서부터는 대한제국은 융희라는 융희라는 연호를 썼죠 어쨌든 그렇고 음 좀 되게 뭔가 노력은 많이 한 군주였지만 불쌍한 군주이기도 했죠 음 자 그래서 광무황제가 됐는데 자 고종의 경우는요 이제 이제 부황 여흥민씨 여흥민씨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인 황귀비 엄씨가 있었어요 1911년까지 살았던 영월 엄씨이고요 여기서 영친왕 이은을 낳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후궁 영부당 귀인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인 완화군을 낳아요 완왕으로도 봉해지는데 역시 몇 년 만에 유절을 해요 그리고 덕수 장씨를 귀인으로 삼아가지고 의친왕을 얻어요 의친왕 이강 을 얻고 그리고 광화당 귀인 이씨로부터 그 또 아이를 얻었지만 대한제국이 망한 다음에 얻은 아들이 유절을 해요 그리고 그 보현당 귀인 정씨로부터도 또 또 아들을 얻지만 역시 일제시대에 일찍 유절을 해 그리고 내한당 귀인 이씨로부터도 또 옹주를 얻지만 일찍 죽고 그 복령당 귀인 양씨를 얻어서 1912년에 이제 덕해 옹주를 얻어요 그 이 덕해라는 이름으로 덕해 옹주가 됐는데 이 덕해 옹주는 그 1989년에 한국에 오지 못하고 일본에서 죽어요 그 그 덕해 옹주는 진짜 불쌍한게 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을 하기는 해요 아 우리나라 옥이 논다 음 그래서 덕해 옹주는 1960년대에 귀국해요 그 이제 고종이 억지로 떼어 가지고 그 황적으로 편입을 하긴 하지만 이 때문에 그 소 다케 휴키하고 인질로 끌려가서 소 다케 휴키하고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소 마사에를 낳았는데 자살했어. 그리고 덕혜홍주는 귀국을 했어요. 그리고 문제는 1946년부터 정신병원에 입원했어. 덕혜홍주는 출산 이후에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다가 대한민국으로 영국 귀국을 하게 돼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을 했고 그 다음에 자궁의 용종도 제거를 받고 한강성신병원 거쳐가지고 창덕궁에서 결국 이제 사망을 하죠. 그러니까 되게 마지막 옹주 옹주죠. 덕혜홍주 좀 그렇게 불쌍하게 됐고 하여간 궁인들이 되게 많아. 그 정도도 아마도 황제다 보니까 그리고 결혼생활도 황제생활도 되게 오래 했잖아요. 군주생활을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고정지기 한 정기 때는 그냥 왕으로 불렸다가 이제 이제 우리나라 그런 개혁 시기에는 대군주로 불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황제가 됐죠. 어쨌든 음 이상 이렇게 루이 16세하고 고정에 관한 얘기를 해봤는데 둘 다 조금씩 불쌍해. 루이 16세는 좀 되게 우유부단한 결정을 우유부단한 그런 결정능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음 말년이 좀 불행을 했고요. 이제 고정 같은 경우도 좀 약간 자신의 독자적인 결정은 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루이 16세하고 고정황제하고 둘 다도 약간 좀 불행한 인물이고 그런 약간 왕가나 그러니까 왕국이나 약간 그런 제국이 약간 그런 다치는 모습을 목격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루이 16세는 단드레이에서 처형을 당했고 고정황제는 아직까지 100% 밝혀지는 않았지만 독살설이 많이 그 지금 약간 인정되는 그런 학설이죠. 둘 다 되게 불쌍한 군주였죠.